가축이 저를 깨울 수 있을까요? 가축이 저를 깨울 수 있을까요? 학교는 전문직 할 사람이나 인맥이 필요하거나 간판을 따기 위해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목적이 없고 공부 같은 것은 하기도 싫고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돈도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는 것 같은데 왜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판이 좋은 것도 아니라 졸업하더라도 성실성을 증명해 줄 것도 없고요. 등록금 다른 곳에 쓰는 게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주는 돈 때문에 부모님의 상식적인 길에 따르며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아무것도 안 되면서 스트레스도 몇 배로 받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고 망하느니 제가 하고 싶은 걸 단편 단기적으로 하며 지내고 싶은데 제가 자립하자니 그만큼의 돈을 벌 능력도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알바를 하며 묵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괜찮은 콘텐츠를 생각해내어서 SNS를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행에 옮기기엔 막막하네요. 어렸을 땐 부모님이 싸우고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정신이 팔려 해결 못할 고민만 하며 정작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못 가졌어요. 대학에 오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결국 부모탄만 하다 경제력에 안주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허락 없이는 실행에 옮기지조차 못하니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남의 시선으로 자기 검열하고 창피해하고 직업, 돈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아 열정은 까먹고 살아요. 마치 군대를 가는 것처럼 가출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생각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독립을 하면 어떤 것이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요?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걱정만 남긴 채 훌쩍 떠난다는 게 제가 봐도 이기적인 건 알겠지만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능할 것 같은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문제는 뭘까요? 정확히 무엇을 고민하는지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맴맴 비슷한 질문만 반복합니다. 상상 말고 현실에서 해결하고 저의 방식으로 오롯한 저의 길을 걷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이 사연을 여러분 들으면서 앞에 놓았던 두 사연의 또 다른 평균 버전이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드시죠?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이분도 한 번은 로맨으로 놨다가 한 번은 M자로 놓는데 이분이 기본은 M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M자의 매뉴얼 만빵인 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문제는요. 언제 어디서나 무능할 것 같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문제는 뭘까요? 정확히 뭘 고민하는지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맴맴 비슷한 질문만 반복합니다. 상상 말고 현실에서 해결하고 저의 방식으로 오롯한 저의 길을 걷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통념에 가득 찬 부모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념과 상당히 부합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제가 오롯한 저의 길을 찾고 싶어야 하는데 본인의 길을 찾기에는 본인의 셀프는 바닥인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연 주신 분 너무 가슴 아프겠죠. 그렇죠? 제가 나쁜 사람 맞죠? 아니에요.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군대를 가는 것처럼 가출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대학을 자퇴하고 가출을 해야 자유롭게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지금 대학교 3학년 여자들이 가장 이런 문제를 많이 가져요. 그리고 이럴 때 그냥 집을 낳아가지고 혼자 사는 삶을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 부모가 허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행을 떠나면 돼요. 그런데 여행 가는 것도 여자애가 혼자서 어디를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을 완벽하게 속이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외국 대학에 연수를 간다든지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는 부모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본인도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거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부모가 또 별로 안 아까워해요. 대학 등록금 주듯이 줘요.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것도 높이고 낭비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 없을 때는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변화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막연히 교환학생으로 가거나 막연히 1년 내가 세상을 일주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매일 블로그에 자기 여행하는 거 글 올리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거의 비슷한 심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적어도 100일 이상 꾸준히 올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일 이상 꾸준히 올리면 도저히 여행 작가로 등장한다고 본인이 사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뭘 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본인이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뭘 배우겠다,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대학에서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뭘 하면서 살 것인가를 빨리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그럴 때 여기서 스스로 자기가 이 친구는 알바로 하며 묵으로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괜찮은 콘텐츠를 생산해 SNS를 잘 활용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런 생각은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본 애들이 그냥 막연히 기로 들은 글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묵코를 배워가지고 묵코를 그냥 일반 대학 강의하고 비슷한 인터넷 강의인데 그걸 듣는다고 해서 뭘 알게 되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길을 찾느냐면요. 이거는 본인이 소위 말해서 밑바닥부터 경험을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한테는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봐요. 저는 자 여기에 이 사연 주신 분 있으세요? 있으면 제가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분야나 업종이나 뭐든지 간에 직업이나 뭐 본인이 저런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본인이 상상 말고 현실에서 해결하고 근데 뭐를 상상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냥 뭔가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진다라는 거는요.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라는 상황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게 자기만의 콘텐트가 되는 거예요. 왜 파니? 저가 그거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려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돼야지 자기만의 콘텐트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야기는 참 쉽죠. 그렇죠? 그런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은 경험했죠. 그래서 자기만의 콘텐트를 가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장 부러운 거, 자기가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예요?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거, 멋있는 일, 멋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게 문제예요. 말은 자기만의 콘텐트인데 자기가 야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또는 저 사람 일단은 무슨 일이든 그걸 하나 찍어야 돼요. 그걸 찍는 게 쉽습니까? 하면 왜 못 찍어요? 찍으면 되지. 그런데 진짜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나 직업이나 하다 못해 백주부 이래가지고 요리하는 거 그런 거에도 관심 없어요. 뭐든지 관심 있는 거 한번 그냥 찍어보세요. 내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풀리는지를 이야기해줄게요.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자기의 직업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 아까 어떤 사연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또 직업으로서 회사에서 생활한다. 이런 걸 막연히 생각하니까 진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아까 병신 같은 그런 인간이 또 회사에서는 회사뿐만 아니에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병신 같은 XX 같은 인간들이 항상 더 잘 되는 느낌을 바라보는 것이 그거는 사실 저는 그게 처음에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라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제가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그건 대한민국이라 인간사회에서는 어느 동네에서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괜찮다는 사람이 잘 되고 그중에서 꼽사리를 껴가지고 전혀 인간같이 하는 인간이나 능력이 없는 인간도 꼽사리 껴가지고 지내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뭐가 주류냐 뭐가 비주류냐라는 것은 구분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그 반대예요. 완전히 이상한 인간들이 주류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주류로서 안 되고 근근히 살아가거나 나중에 참 겨우 인정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그건 내가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내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평범하고 보통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어요 하는 나라였으면 이 나라는 기회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돈만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 또 포장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저는 총원의 꿈을 꿇고 이 사회를 적도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월화수 목금금금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도 막 박수 쳐요. 지금 대통령 선거 나와서 이야기하는 인간들 보고 있으면 저렇게 사기를 잘 쳐야지 우리가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내 문제를 생각할 때 상상 말고 현실에서 해결하고 저의 방식으로 오롯한 저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요.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자니 걱정이 되고 혹시 제가 잘못 선택을 하면 나중에 돌릴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뭐를 선택하든지 간에 5년은요.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그 일을 하는 데에서의 기본을 섭득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하는 거를 쫓아가는 방식은요. 5년이 아니라 10년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잘하기 힘들어요. 거기서 본인은 M자형이면 충분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어떤 분야를 하나 찍어서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검색을 하고 그 사람처럼 적어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본인이 찾아가면 돼요. 20대 후반에도 같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똑같아요. 20대 초반도 상관없고 20대 후반에 이 논리는 언제까지 있으냐면 30대 중반까지 효과가 있어요. 40이 될 때까지는 유효해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찍어서 그걸 하는 게 5년 동안요. 그럴 때 5년 동안 하는 건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하루 종일 그거에만 몰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잘하는 게 그게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고 막연히 내가 무슨 대학을 졸업하면 무슨 과를 졸업하면 뭘 하면 될 거라고 믿는 것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어떤 영역을 하든지 간에 잘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끊임없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책을 읽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그와 관련된 내 생각을 적어야 돼요. 읽고 쓰고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적고 처음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앞에 두고 타이핑을 계속하면서 그 내용을 내가 스스로 내 손가락이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떠넘겨주는 걸 꿀꿀꿀꿀 삼키는 거 외에는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본인 스스로가 수련하는 방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 3학년 아가씨는요 안타깝게도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무슨 영역에서 어떤 이슈로 노는지를 몰라요. 이럴 때 그거를 진짜 배우기 위해서는요 학교에 있으면 안 돼요. 학교를 뛰쳐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 또래의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잘한다는 사람을 쫓아가고 만나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이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일이 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런 걸 하는데 당신이 이게 멋있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 애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걸 왜 하셨어요? 또 어떻게 해서 잘하시게 됐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설명을 해줘요. 그거를 아까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설명을 진짜 자기가 잘 들으려면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10시간 20시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서 물어도 그 사람이 화를 안 내요.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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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 심리학자로 됐어요. 애야 심리학자가 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사님 책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되셨어요. 애야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니 제가 안 읽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됐다 애야 돌아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에요. 네. 제가 알바를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었고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솔루션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고 그런 뜻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잖아요. 왜 돈이 왜 필요해요? 돈이 왜 필요해요? 뭐 먹고 뭐 이런 집에서 안 먹여준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집에서 나오고 싶은 게 커요?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커요? 일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하죠.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찾으세요. 근데 학교 학교는 그냥 가서 휴학을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부모한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부모가 내가 학교를 다니는지 휴학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옛날에 고현대 정주영 회장이 아버지가 소판돈 훔쳐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그와 똑같은 방법을 내가 쓰라고까지 권하지는 않겠지만 부모한테는 등록했다고 하고 그 돈을 챙겨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쏘도록 하세요. 제가 했다는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진짜 뭔가를 하려면요.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돼요. 네. 손드신 분. 무슨 질문이 있어요? 나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세요. 어떤 솔루션? 저도 아빠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대학교 때 항상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집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저의 시간을 이렇게 따로 가지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분도 원하시는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셔가지고 최대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셨으면 어떨까 그럼요. 네. 훌륭한 생각이에요. 본인이 하면 된다니까요. 뭐든지 간에. 그런데 본인은 걱정만 하면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 예. 예.